다음으로는 SM엔터 인수전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SM이 조회 공시 시기가 처음에 내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 없음 내고서는 계속 한 달, 한 달, 지난 때마다 내고서, 그 다음엔 세 달 뒤 내겠다고 공시한 것까지가 딱 나왔죠. 일단 오피셜로 떠 있는 것은 SM하고 네이버, 카카오는 링크가 걸려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뉴스 같은 데 보면 하이브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SM책에서 거부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 CJ E&M이 뛰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지난주부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CJ E&M이 자금이 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CJ E&M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얘네 자금이 있었나? 왜냐하면 향후 TV 관련해가지고서도 그렇고 자체 콘텐츠 쪽에 투자를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도 감축해 나가는 것이 지금 목표라고 회사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자금이 나올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자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행 주식수 기준으로 5% 좀 넘는 자사주가 있는데, 이게 해결을 해야만 하는 자사주입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은 2018년도에 그 이제 오쇼핑하고 합병을 했죠.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만 있는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라 라고 했고, 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걸 다 이제 샀고, 그게 자사주로 남아 있었죠. 그 자사주 중에서 이제 절반은 네이버하고 이제 그 피를 섞으면서 해소를 했고, 나머지 5%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상으로 5년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주매청으로 발생한 거는요. 자사주는 뭐 소각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반드시 5년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보시면 현대해상도 공시자료 찾아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딱 5년 된 딱 거의 그 시기에 가서 자사주 이제 매각을, 블럭딜에 돌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18년도니까는 이제 2년 남았어요. 그러면은 꼭 시간에 다 맞춰서 필요는 없거든요. 필요할 때에 대해서 매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 자금을 마련한다면은 일단은 자사주를 좀 파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면은 한 천억 중반 정도 생길 수 있고, 자사주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자기자본 항목에서 회계상으로 차감 항목입니다. 차감 항목이 이제 차감 안 되게 되죠. 그럼 자기자본 증가 효과가 있으니까 그만큼은 또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열악도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사실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에서 상당 부분의 자금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넷마블을 가지고 있죠.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가치가 2조 중반 정도가 됩니다. 답할 필요도 없이 필요한 자금만큼만 또 팔아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소소하게는 상장사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삼성생명이라든지 지니뮤직이라든지 그런 것도 몇백억씩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사에서 나온 대로 SM 전체의 기업가치 4조 밸류로 해서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 약 한 20% 가까이를 사온다. 그럼 한 8천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일부에서는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교환을 하는 거 아니냐. 이수만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거 하고는 이제는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궁금해지는 거는 오케이 그럼 알겠고 누구랑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사실 이제 궁금한 건 이런 부분이고요. 과연 누구랑 하는 게 좋은 거야. 지금까지 제가 사실 엔터에 대해서 저희 채널에서 되게 많이 다루는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SM에 대해서 네이버 카카오 소식이 나왔을 때 별 얘기를 안 드렸어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괜히 노이즈가 끼는 것 같다. 아이고 그거 아니라도 회사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J는 좀 솔깃해요. 왜냐하면 시너지 측면에서 CJ가 제일 좋다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번에 불어닥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사이클 좋은 사이클의 핵심 포인트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얼마나 더 글로벌화 될 수가 있느냐. BTS 사례처럼요. 두 번째는 위버스나 리슨과 같이 아니면 NC의 유니버스와 같이 얼마나 더 플랫폼의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서 투자를 궁극적으로는 결정을 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플랫폼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딱 일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플랫폼은 그냥 잘하겠지. 그래도 얘네는 분류 자체가 플랫폼 기업인데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요. 이쪽 비즈니스는 팬들을 어떻게 모으느냐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화려한 플랫폼, 화려하게 그래픽이나 기능들,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기왕이면 다웅치마라고. 근데 그보다는 좀 투박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팬덤을 더 잘 키워나갈 수 있느냐 이와 관련해서 노하우를 누가 더 잘 가지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기술이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아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CJ가 아무래도 최고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비록 조작으로 빛이 발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팬덤을 끌어모았었던 그런 선례를 이제 과거를 보여줬던 능력을 CJ는 가지고 있거든요. 걸그룹은 IOI, 아이즈원, 보이그룹은 101X1이었죠. 앨범 한번 보실까요? IOI 같은 경우에는 16년도 당시에는 6만 6천, 6만 6천, 그리고 이제 9만장 이렇게 앨범이 팔렸었어요. 근데 아이즈원은 이제 넘사벽이 되죠. 20만, 27만, 48만, 55만, 46만장 앨범을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너원하고 X1은 보시면요. 워너원, 73, 63, 82, 64, 72만장 앨범 팔았었어요. 그 다음에 X1에서 이제 사고가 터졌죠. 야 조작이야. 그러면서 이제 아주 불운하게도 이 앨범 하나만 딱 나오고 끝이 났는데 근데도 조작이다라고 얘기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3만장이 팔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 그룹들은 아니에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죠. 이 그룹도 엄청 성공했다 그래 놓고 이게 아니다. 왜냐하면 엔하이프니 제가 보기 때문에 훨씬 놀랐거든요. 지금 사실 이게 CJ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른 부분들이 훨씬 크죠. 그리고 그 음악 쪽 사업부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 기여도 측면에서는 낮다 보니까 좀 주목을 덜 받는 거에 있기는 한데 다른 게 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엔하이프니에 대해 별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일단 엔하이프니라는 건 뭐냐 하면은 빅히트의 연습생들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빅히트하고 하이브하고 CJ E&M이 공동으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52% CJ52, 하이브 48 해서 빌리프랩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로 이제 데뷔를 하는 게 연습생은 다 하이브 연습생들이었죠. 보유그룹 만든 게 엔하이프니에요. 근데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 말씀을 드렸고 이런 관계를 이들이 왜 맺게 되었느냐 당시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게 있을죠. CJ 입장에서는 조작이 딱 터졌어요. 아이고 끝났다. 근데 그러기에는 아이돌이 돈이 된다. 그 다음에 아이돌 관련 방송하는 게 돈이 된다. 특히 이런 경쟁 프로 이런 거 하는 게 돈이 된다라는 거를 CJ는 너무 잘 알아버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만큼 지금 아티스트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아이돌 런칭은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소위 매운맛 방송 조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한 맛으로는 가되 성공은 하고 싶어. 잘하는 파트너를 찾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당시에 빅히트는 이런 또 이제 그 니즈가 있었죠. 뭐냐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BTS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제 금융권에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BTS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빅히트는 찾았어야 했습니다. 이런 서로 간의 니즈가 딱 시기까지 맞아가지고서 CJ하고 빅히트가 빌리프랩을 만들고 엔하이픈을 데뷔를 시키죠. 근데 이때 당시에 우려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방송을 했는데 이게 아이랜드였거든요. 아이랜드 방송을 했는데 시청률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엠넷하고 TVN을 합쳐가지고서 첫방을 제외하면 1%를 못 넘겨요. 여러분 과거 시리즈 한 번 보실까요? 과거 시리즈를 보시면 푸듀 시리즈 1 보세요. 쭉 올라가서 4.4로 끝났죠. 시즌2는 더 올라가서 5.2로 끝났어요. 그 다음 시즌3는 좀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3.1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즌은 3.9까지 올라갔었다는 거죠. 시즌 3번째, 4번째 1,2에 비해서 망했다는 얘기 들었지만 이 정도 나왔는데 아니 이거 아이랜드는 시청률이 처참했던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데뷔해서 잘 될까? CJ하고 빅히트가 힘을 합쳤는데? 라고 했는데 지금 대박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1,2년에 데뷔한 그룹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앨범 판매량 추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하이픈 데뷔는요. 첫 앨범은 놀랍게도 작년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1년 4월, 그 다음 올해 7월 달에 일본 앨범을 냈죠. 그렇게 3장을 냈는데 앨범 판매가 저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시청률 안 나왔죠. 그쵸? 근데 앨범을 냈더니만은 40만 장이 팔려요. 그리고 반 년 정도 지나갖고 다음 앨범 냈더니 63만 6천 장이 팔려요. 101급이 돼버려요. 투바투 같은 경우에 이제 빅히트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육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대비 시기가 굉장히 차이 납니다. 1년 반 넘게 차이 나요. 지금 앨라이픈 하고 근데 처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투바투는 거의 금수저도 아니고 저희가 티타늄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18만 장, 20만 장, 33만 장, 47만 장 그 다음 이번에 정규를 내면서 78만 장에 도달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 숫자를 앨라이픈이 아이랜드 우리가 망했다라고 했던 아이돌 프로그램이었는데 달성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거 이것도 놀랍죠. 놀라운데 일본에서 특히 끝내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트위터에서 이거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하나 꿀팁을 드렸고요. 보시면은 이제 올해 지금까지 누적으로 오리콘에서,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앨범 판매에 가장 많이 된 케이팝 아티스트 순위를 매겨놨어요. 1등은 뭐 당연히 BTS죠. 당연히. 당연히 BTS. 그 다음은 일본의 거의 안방처럼 또 삼고 있는 그룹이죠. 세븐틴. 세븐틴도 대단하죠. 3등이 여러분, 앤하이픈입니다. 트와이스, 투바투, 엔시티 다 제꼈어요. 앤하이프니 여러분, 20년 11월 달에 앨범 처음 냈는 그룹이 3등입니다. 물론 이제 7월 달에 앨범 나온 게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만 1년도 안 된 신인한테 그런 기준까지 빡빡하게 적용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가 세번째예요. 너무 빨라요. 속도가. 특히나 이제 그 최근에 일본에서 냈던 앨범의 경우에는 또 기록을 세웠죠. 앤하이픈에 일본 첫 싱글 초동 20만장이 팔렸다는 거죠. 해외 아티스트로는 역대 2위.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의 오리콘 판매를 관심 있는 분들은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20만장이라는 숫자는 높은 숫자라는 것도 또한 느껴지실 거고요. 대단합니다. 지금. 근데 이 앤하이픈요. 멜론 차트에선 볼 수가 없습니다. 첫번째 타이틀곡 멜론 최고 순위가 577위였고요. 두번째 앨범 타이틀곡 509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팬덤 장사니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CJ 보시면 IOI, 101, 아이즈원, X1, 앤하이픈까지 엄청나게 대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여기 중간에 뭐가 나 빠졌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빠진 거죠. 프로미스9이라는 게 빠졌습니다. 망했으니까. 또 망했다고 하기엔 그러네요. 팬들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CJ가 원하는 수준만큼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례는 좀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어쨌든 근데 히트 레이시오가 소위 말해 상당히 높다. 이처럼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뭘까라고 하면 방송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엔터 업계에는 늘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뭐 어떤 사람의 특성 이거는 네이처냐 널처냐 약간은 선천적이나 후천적이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타라는 것은 스타로 탄생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본의 힘으로 근데 제가 볼 때 아이돌 세계에서만큼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이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에 비교할 게 없습니다. 가령 그 이제 원어원에서 너무나도 이제 인기를 끌었던 강다니엘 아티스트의 경우에 그러니까 원어원에 들어갔던 멤버들 자체가 다들 어디에 연습생이거나 데뷔를 한번 했던 멤버들이잖아요. 만약에 스타가 정말로 그냥 탄생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미리 알아보고 이미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방송에서 많이 노출을 해주면서 스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방송을 통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CJ 빼고서는 사실은 실망스럽죠. 뭐냐면 이제 KBS에서 더 유닛이라는 거 발표를 했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JTBC의 믹스 라인은 YG랑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뷔도 못했죠. 지금 SBS 라우드 하고 있고 MBC에서 곧 있으면 극한 데뷔 야생돌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슈퍼스타K로부터 다 좋은 뭐랄까요? 그 CJ의 스타 만들기 이거는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엔터 분야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주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형 기획사들이 아티스트를 런칭하는 뭔가 그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식이 변화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아무리 대형 기획사라고 해도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은 각각 하나, 두 개 팀 정도만 운영을 했었어요. SM 예로 들어보죠. 과거에 HOT 있을 때 신화 그 다음에 색깔이 좀 다른 Fly to the Sky 정도 그 다음에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그 다음에 엑소 샤이니 이렇게도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런칭하면 일단은 기획사 내에서 제이크니가 팬들끼리 싸우는 거죠. 아니 뭐 저 오빠들은 상대 팀 오빠들 보니까는 지금 뮤직비디오에 때깔이도 좋고 돈도 많이 쓴 것 같아. 우리 오빠들은 지금 의상도 좀 왠지 별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시샘이 많거든요. 이 질투가.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봐서도 사실은 이제 대형기획사라 해도 이때 당시만 해도 역량이 조금 부족해서 한정적이었어요.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그래서 최고의 아티스트를 만들기 위해 소수 그룹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기획사가 또 몰릴 거고 우수한 사람들은 일단 대형기획사부터 당연히 시험을 테스트를 보겠죠. 여러분. 그래서 대형기획사의 연습생 풀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중에 아주 극소수만 대비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대비를 못했던 연습생들은 다들 다른 그 중소회사로 가서 이제 대비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중소회사들도 먹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획사들의 역량이 과거와는 비교도 안 대만큼 올라갔죠. 이익 체력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보니까 팬들이 같은 기획사 안에서 뭐 지지고 뽑고 싸우고 이런 거를 잘 하지도 않는 분위기예요. 그냥 그걸 인정하고 가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이거를 빠르게 캐치한 곳이 SM하고 하이브입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보이그룹을 계속 내고 있는 거거든요. SM의 경우에 NCT 시스템이 그런 거고 하이브의 경우에는 BTS 그 다음에 투바투 그 다음에 엔하이픈 그리고 인수를 한 뭐 거기나 하지만 세븐틴의 뉴이스트까지 다섯 팀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보이그룹을 이게 이런 식으로 대형사들이 골목상권까지 들어오는 행태를 보이게 되면요. 앞으로 아이돌판에서 중소회사가 자리 잡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대형사들이 다양하게 내서 다 먹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86번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대형기획사는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연예기획사 업종에서도 국내에서 조차도 대형사는 더 대형사가 되고 중소형사는 힘을 펴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근데 이런 과정에 변수가 있었다면 CJ였어요. 왜냐하면 CJ가 그동안 프로듀스 시리즈 할 때마다 중소회사에 있는 인재품들을 싹 다 빨아들여가지고서는 보육으로 걸그룹을 내왔고 그래서 이게 성공을 시켜버렸었죠. 그러니까 CJ는 그런 능력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대형기획사 틈바구니 속에서. 근데 이제 조작이라는 거 이후로 조금 위기소침해졌었고 어떻게 변화할까였었는데 그 카드로 이제 순한 맛에 경연을 내세워서 빅히트와 힘을 합쳐서 엔하이픈이 성공을 했고 이번에 이제 걸그룹 거이스플랜의 999 해가지고서 한중일로 이제 3분의 1씩 쿼타제 해가지고서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CJ가 만약에 SM을 가져가게 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CJ가 얼마나 손쉽게 SM의 연습생을 스타로 만들어주는 그런 등용문 역할을 해주게 되있지 그래서 SM의 연습생들이 얼마나 쉽게 스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있지라는 거죠. 무명도 스타로 쉽게 만드는 게 CJ인데 말이죠. 단적인 얘가 CJ가 다양하게도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제 그 저기 CJ에서 연말에 하는 시상식이 있죠. 마마 이 무대가 사실은 가장 그 인지도가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 무대에 우리가 뭐 잘 안됐다고 하는 프로미스9의 데뷔를 여기서 했거든요. 마마 무대에서. 근데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CJ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플랫폼 그런 것보다 저는 스타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인 거고 IP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인 거고 그런 점에서는 방송사를 가지고 있고 레코드가 훌륭한 CJ는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포인트 짚었던 게 글로벌화를 얼마나 잘할 수 있겠냐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본 대만 동남아 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카카오는 사실 뭐 해외에서 딱히 강세 지역은 없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강세가 뭐 라인이 뭐 이런 데서 강세고 그걸 제외하면은 웹툰, 웹소설 이런 분야 쪽에서 좀 해외 분야 쪽에서 강점이 있죠. 인수합병도 잘했고 해서요. 근데 이거를 기획사 IP하고 연결을 시키기에는 좀 이제 단계를 몇 가위를 거쳐서 좀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CJ는 이미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의아하게 들리실 거예요. 아니 CJ가 무슨 글로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좀 애매합니다. 이게 CJ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미경 씨 본인의 힘이라고도 혼자만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냐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냐면은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을 때 시상식의 한 장면이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미경 회장이 이제 이날에는 비판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은 이거 감독하고가 배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분이 중심에 나오시니까는 이건 뭐냐. 특히 또 우리는 또 예술 쪽으로 얘기를 할 때 자본이 들어오는 거를 일단은 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현실 쪽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좋은 작품을 안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역량이 부족했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화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하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고 창의력이 넘치세요. 근데 왜 아카데미에서 시상식에서 이제 인정을 받느냐. 이 인터뷰는 물론 이제 너무 좋게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이 인터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생충의 아카데미 캠페인 전략 답변 부분이 아니고 질문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 부의장으로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나요? 어떤 계기로 부의장을 맡게 되셨나요? 지난 2019년 미국 영화 예술과학 아카데미의 이사진이 되셨습니다. 최근 아카데미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 CJ 설립 26년이 됐습니다. 1995년 당시 제1재당이 드림웍스에 3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아시아 배급권을 따낸 건 할리우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첫 직접 투자라는 점에서 대단했습니다. CJ 그룹 매출의 몇 십 프로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했던 이유가 문화, 특히 영화 사업에 대한 비전과 확신 그리고 의지를 가졌기 때문을 알고 있는데 3억 달러를 투자하는 2대 주주로 참여 아시아 지역의 판권을 보유하며 영화 배급, 마케팅, 영상관력 기술 등 할리우드의 노하우를 지원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할리우드의 여러 스튜디오 중에서 드림웍스의 어떤 점 때문에 파트너로서 적합하다 판단하셨나요? 이런 식의 인터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순수 예술을 다룬다면 저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저희가 상업적인 부분이 가미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자본의 논리 그리고 이제 그 자본이 또 돋보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양념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생충이 이렇게까지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CJ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도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로벌로 특히나 이런 이제 그 연예 쪽의 IP를 가지고서 들고 나가는 데에는 솔직히 CJ가 글로벌 쪽에서는 전혀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내 쪽만 봐도 영화나 드라마 예능 뭐 이런 쪽에서는 워낙에나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작 쪽에서도 당연히 SM을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면 시너지가 나게 될 것이고요. 이제 너무 좋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런 얘기 나오죠. 야 그럼 카카오는 그저 그런 건가? 별론가요? 또 이러실 수도 있죠. 근데 또 그건 아니에요. 말이 좀 이러면 또 이상해지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리슨 플랫폼에 어쨌든 이제 지금 가치가 중요한데 이제 버블을 하고 있는 리슨의 경우에는 이 메신저 위주의 서비스라는 거죠. 메신저 위주니까는 카카오가 메신저가 잘하잖아요. 여기서 능력치 상향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가령 이모티콘이라든지요. 가령 선물하기 기능이라든지요. 이런 쪽에서 아주 상전벽회 수준의 그런 플러스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견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리슨 하면 버블, 그럼 아티스트들 이렇게 하는 거지 아이돌들 하는 거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리슨 깔아가지고서 들어가 보시면 오픈 채팅이 있거든요. 원래 리슨이 만들어진 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가지고서 재미나게 얘기 나눠봅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톱 기능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픈 채팅방에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sm에서 만든 리슨의 오픈 채팅이에요. 근데 여기에 막 트와이스도 만들어 놓고 워너원도 만들어 놓고 방탄소년단도 만들어 놓고 엔시티 엑소도 만들어 놓고서는 여기 들어가가지고서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실제 이제 그 인터페이스 화면인데 여기에 글 쓰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이에요. 뭐 이제 많이 비슷하죠. 그쵸? 기존에 톡 서비스들하고 근데 뭔가 약간 덜 예뻐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이모티콘 하려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이 떠요. 이거 이제 결제하면은 사가지고 쓸 수 있는 이모티콘들이에요. 근데 이모티콘을 쓰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카카오가 해서 이모티콘 쫙 넣고 선물하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쫙 넣으면 이게 뭐 확 바뀔 수 있겠죠.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이제 상향 요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카카오 엔터 소속 연예인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버블 등록을 또 추구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현재 소속 연예인들 한번 요 위키 들어가서 보시면 쫙 나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배우 쪽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그 배우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버블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 대표 우리나라 배우분들을 카카오 산하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이 만약에 버블에 들어온다면은 또 요거는 좋은 소식이죠. 그쵸. 그런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카카오에 간다면 요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네이버는 어떨까.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네이버에 대해서는 별로들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능성 낮게 보시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아직까지는 뭐 부인공시 낸 건 아니니까 끝났다고 딜이 만약에 네이버에 가게 된다면 네이버는 심플해요. 사실상 하이브에 가게 된다는 것하고 같은 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그러니 뭐 제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네. 제일 잘하는데 뭐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정도 말씀드리면은 뭔가 하나 빠진 느낌이 들죠. 그쵸. 아니 이거 누구한테라도 인수된다 그러면은 지금 제일 사람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 이슈는 SM의 라이크 기획 문제인데 이거는 왜 86건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짚어드릴게요. 제가 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들 보시죠. 뭐 어느 회사에 인수가 되면 라이크를 해소할 것이고 어디에 넘어가면 라이크가 존속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해소되느냐 해산되느냐 존속되느냐 이거에 따라 SM의 기업가치가 여러분 크게 변할 것입니다. 라고들 거의 뭐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구동성으로 네. 저는 여기에 동의 안 합니다. 이유는요. 라이크 기획이라고 하면은 여기로 연간 SM에서 주는 돈이 150억에서 200억 사이입니다. 지금 SM의 연간 영업이익 레벨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이죠. 300억에서 400억 정도 벌 때에는 150억에서 200억이면은 자기들이 버는 이익의 절반이잖아요. 엄청 커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50%는 회사가 커지겠네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회사가 한 단계 레벨업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 애널리스트 분들의 SM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미 920억 이고요. 최근 자료들은 다들 1000억씩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요 금액은 똑같다는 거예요. 150에서 지금 200억 사이입니다. 그러면 미치는 영향이 이제는 15에서 20%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절반을 차지할 때 비해서 그러니까는 기업 가치가 커져 가기만 한다면 라이크는 이제는 있든 없든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점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니까. 사실 이게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자기 개인을 위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드릴링을 하고 이상한 구조를 짜고 하는 그런 기업 오너, 경영진이 있더라도 그 회사가 되게 잘 되고 있을 때에는 그런 문제를 언급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런 점을 보았을 때 일단은 라이크를 그렇게 지금 봐야 될 땐가 이번 인수전에서는 생각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은 이제는 그 회사 같이 뭐 그렇죠. 뭐 주요 평가하는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런 지배구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엔터 보실 때 관심들은 요런 쪽에 기울어져 있죠. 뭐냐면은 일단 구조적인 부분에서 봐서는 아티스트가 성공할 수 있냐 성공적으로 IP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플랫폼 경쟁력 확보가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성공에는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화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짧게 봐서는 캐털리스트가 될 만한 게 과연 공연이 언제 재개될 것이냐 그 다음에 길게 보면은 야 이게 좀 뭐 확실한 그림은 안 그려지는데 메타버스라는 거 다 연결을 해버리면은 되게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보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티스트의 성공, 글로벌화, 플랫폼, 공연 재개, 메타버스 요런 데 사실은 좀 더 이제 집중을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비용은 지금 상수로 이미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왜 그렇게들 좀 집착을 하시는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자체적으로 이 비용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이미 작년에 SM이 적자에 크게 냈고 그 적자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라이크기에 관련해서 벌금을 부과받은 거였잖아요. 국세청에서 이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벌금을 부과를 했고 SM 측에서는 이에 불보고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죠. 이거는 한 1, 2년 내면 끝이 나겠죠. 근데 요것들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가지고서 만약에 국세청이 맞다라고 해버리면 SM은 이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 바꾸면은 뭐 벌금 계속될 거예요. 이거 뭐 아무리 국가에서 국가에 대해가지고서 어떻게 보느냐 시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가버리면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나 대기업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결국에 매수자가 누구든 이번 인수전에서 그 가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거에 떠나서도 결국에는 어떻게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겁니다. 그래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라이크 관련해서는 이번에 만약에 SM 진짜 매각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뀔까 구조가라고 했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라이크 기획을 없애려면은 매수자가 이 가치를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매수자 측면에서는 이 경영권 프리미엄 주고 보통 지분을 사게 되잖아요. 그럼 경영권 프리미엄이 뭐 지금 지분 가치에서 두 배 뭐 세 배 부르는 게 값이다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프리미엄을 주는 데에 논리로서 라이크 기획으로 향후 흘러들어갈 예산 수익에 10에서 20년치 금액을 준다는 형식으로 하면 프리미엄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라이크에서 가져가는 게 엔터 관련 매출의 최대 6%인데요. 만약에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 저희가 보통 이제 양 극단의 의견이 있으면은 없앤다, 없앤다, 유지한다 이런 게 있으면 중간이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6이 아니라 3%로 절반을 마냥 낮춘다. 그렇게 해서 딜을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새 지금 이수만 프로듀서가 70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럼 사실 현역으로서 프로듀싱 한다 이거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라이크 기획에서 지금 이렇게 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향후 몇십 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이제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는 충분히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제일 현실적인 예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일단은 뭐 매각이 확실시 되고 뭐 이 인수합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커요. 직전에도 막 갑자기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도 함부로 예상한 게 솔직히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한 면이 있기는 한데 워낙에 이게 지금 뜨거운 이슈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좀 뭐랄까요. 이제 좀 제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하는 시나리오 정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또 이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죠. 아이고 이거 지금 엔터기업 그러면은 메타버스 얘기가 뜨거운데 이 얘기는 왜 안 하느냐. 사실 이 점이 이제 네이버로의 매각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논리인데 네이버가 지금 재패도 잘하고 있죠. 재패도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뭐 엄밀히 말하면 네이버에 인수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메타버스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무슨 말이냐 하면은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IP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보다요. 뭐냐 하면은 지금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로 다양한 곳에서 정말로 퀄리티가 높은 곳들에서 기업들에서요. 현재 이런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그 자신들의 메타버스 야심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이 기업들에게 우리한테 참여를 해라 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그냥 인기 있는 아티스트를 키워내고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곁다리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CJ가 인수를 노리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속도를 낼 겁니다. CJ는. 왜 그러냐면은 연내 인수 목표를 완료를 목표로 해서 이제 좀 움직여야 될 텐데 그 이유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상법 때문입니다. 그 상장 손자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지주회사는 지분 20%가 아니라 그 행위 제한 요건을 갖추려면 30%를 보유를 해야 되죠. 근데 CJ는 지금 이제 네이버 카카오 CJ 중에서 지주사는 CJ예요. CJ는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내 쌤은 지분을 20%를 판다는 거죠. 30%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년에 인수 완료가 떠버리면은 위반이 뜹니다. 그럼 30%까지 바로 사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20% 그러니까는 이제 그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8천억의 돈을 쓰고도 추가로 10%를 더 사야 되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10% 더 산다는 게 가능은 하죠. 근데 8천억을 썼는데 10%를 더 산다. 근데 사실 CJ가 막 제가 이제 아까 자금 융통할 수 있는 거 뭐 자사주나 넷마블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지 그렇다고 해서 넉넉한 형편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넷마브를 더 팔면 되기는 해요. 근데 CJ가 과거 행태를 보면 그렇게까지 또 이게 지분율을 올리는데 집착하는 성향을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20% 사게 되면 거기서 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 지주사 관련된 것도 이슈가 있어서 만약 CJ라면 속도를 낼 것 같다라는 겁니다. 더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CJ가 ENM 40% 갖고 있고 ENM의 SM이 인수한 주체가 되겠죠. 그럼 이제 SM이 손자의사 되니까 내년으로 딜 클로징이 시기가 정해지면 30%를 사야 되는 네 그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속도를 만약 CJ라면 낼 것 같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